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면접 일정이 확정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소개라든지 본인의 강점이 무엇이냐 물론 중요한 질문이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질문의 답변을 먼저 자신감 있게 완성했을 때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면접장에 가게 되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잘 모르겠다. 특히 나에게 출제될 질문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 질문의 답변을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살펴볼 내용은 바로 비전이 무엇인지 즉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입서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줄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질문이 출제되든 그렇지 않든 이 답변을 먼저 완성하셔야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비전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군이나 직무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여러 역할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는 그러한 역할을 잡으시고 해당 역할을 어떠한 아이디어로 수행해서 어떠한 직무 목표를 달성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어떠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이바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완성하는 게 바로 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 완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역량 등을 고려해서 이 역할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상시에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시게 되면 평상시에 하는 노력보다도 더 심도 있게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산업의 특징은 무엇이다 외우고 이 기업은 이런 사업이 있다 외우고 이 직무는 이런 역할을 한다 외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공부했던 이런 내용들을 녹이고 녹이고 녹여서 결과적으로 이 비전이라는 것을 완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비전을 완성하게 되면 직접 효과로는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더욱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직무 역량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얘기하는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신입 지원자에게 왜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냐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경력사업만큼의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왔느냐 그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기업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험이 없으면 최소한 지원 직무에서 우리 지원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잘해낼 수 있는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기업에 어떤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조차 모른다면 이런 부분들은 기업 입장에서 면접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무역량 즉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부족한 분일수록 이 비전을 정교하게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미흡했던 조금 아쉬웠던 그러한 직무역량을 얼마든지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퇴사자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MZ세의 특징들 중에 본인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면 말 그대로 바로 퇴사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근무할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면접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지원자는 우리 기업에서 몇 년 동안 일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나요? 절대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만 년 동안 근무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면접관은 이러한 직접 질문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 친구가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고민해 왔는지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입사해서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근무할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전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완성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입사 의지에 대한 로얄티에 대한 부분을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고민하시고 답변을 완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간접적인 효과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원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면접 일정이 잡히면 일단 걱정을 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해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원자의 합격과 불합격이 나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후기를 찾으려고 하고 그 후기에서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먼저 완성하려고 하시거든요. 물론 그런 작업이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것은 면접장에 가셔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증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면접이라는 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이 회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나의 준비된 역량과 인성 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답변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궁금할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출제될 수 있는 면접의 예상 질문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민혁이라는 사람이 이 기업에서 인사직무 중에서도 특히 채용이라는 역할을 EVP라는 방법을 적용을 해서 채용 브랜드를 강화함으로써 이 기업의 우수인재가 조기 확보될 수 있다면 땡땡 기업이 추구하는 어떠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비전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면접관이 어떤 게 궁금하겠어요? 우리 지원자가 EV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러한 아이디어로 다른 기업도 효과를 얻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원자가 채용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채용과 관련해서 우리 지원자가 준비했던 노력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목표 달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역할 말고도 입사해서 근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비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궁금한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나에게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고 그러한 질문에 맞춰가지고 내가 답변을 준비할 수 있다면 면접장에 가셔가지고 어떤 질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회사에서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질문이 출제될 것인가를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상 질문은 100만 가지가 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준비하려다 보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걸 다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질문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면접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신감만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비전이라는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비전과 관련해서 준비했던 어떤 역량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어떤 각오라든지 그런 것들만 잘 생각하고 가시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다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했던 부분이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일이 다가올수록 자신감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자신감을 갖고 임하는 지원자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걱정만 하고 면접에 들어가는 지원자 과연 누가 합격할 것인지 답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비전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현직자도 사실은 이러한 비전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업에 입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비전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 지원자가 이 기업에 이 직무에 최대한 관심이 있다 정도로 표현하시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이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기 어려울 때도 있고 특히 이공계 학생이라든지 경영지원 직군으로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강조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이 기업의 핵심 가치라든지 인재상에 해당되는 그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는 이러한 역할을 이러한 열정적인 태도로 이러한 도전적인 마인드로 이러한 혁신의 자세로 달성하겠다. 이뤄내겠다. 수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완벽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좀 준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비전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면접일까지 계속 고민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필요한 건 맞지만 반드시 자신에 대한 이해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게 병행되어야 됩니다. 비전만 만들다가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상 질문에 대한 그러한 답들을 준비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전은 비전대로 만들어가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나에게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병행하면서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 준비된 답변 같이 연습을 하셔야 더욱더 효과가 크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비전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도 이 질문을 먼저 준비했을 때 자신감도 생기고 면접의 예상 질문도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고 좋은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고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들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경쟁자도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 바로 여러분 같은 굉장히 뛰어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신감 있게 본인이 준비했던 부분들을 잘 보여주셔서 후회 없는 면접 그리고 꼭 좋은 면접 결과 얻으시길 바라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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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